자세시작업이 어때? 선배야 선배! 네 공준아 말 그대로 때리면 안 돼 네 형 지난번 왕중왕전 때는 제가 조금 더 성적이 좋았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붙어봅시다 그럼 키가 어떻게 돼요? 180 인터뷰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녕 좋냐? 헤헷 좋아 양씨가? 2번 입어봐요 6번 입어봐 회수수 한번 하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오 예쁘다 예쁘다 야 요 자세에 한 번 첫 번째 1번 자세 5번 바지 5번 바지 동예씨 민호씨가 괜찮아요. 말 좀 많이 해요. 계속 아무 말 안 하더라도 네일처럼 계속 하시고 계세요. 목이 잡을 수 있어요. 한 모금 빠시고요. 연구들 잘 들어. 눈에 떨어졌으면 주무시니까 다 조용히 해. 너 옛날 누나 아니야. 힘들 때 시키면 좀 짜증나죠. 막내의 뷔이에요. 왼팔 있는데 진단지 커넥터가 있어. 그렇다고 제가 개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 우리 아이들은 심장이다. 왜요 왜요. 심장은 뛰지 않으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항상 뛰고 있습니다. 함께. 제일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희가 모두가 그만 쉬어라. 야 이가 반듯하니까 차량이 반듯해 보인다. 이가 반듯해 보인다. 가윤이. 이가 반듯해 보인다. 이가 반듯해 보인다. 이가 반듯해 보인다. 형이 나 안 보이는데. 형이 나 안 보이는데. 이거 해봐 닮았어 닮았어 닮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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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 등준이가 정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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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